알아보면 극현명 날라가죠 한 명만 나갈거에요? 한 명씩 할거에요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 대작진이 모두 몰래 찍을거에요 나는 많이 못알아볼거 같은데? 그 같은거 써도돼요? 분장하는것도 안되고? 이대로? 네 대신에 어르신들밖에 많이 맞춰 어때? 알아본가죠? 난 입만 가리면 돼 난 입만 가리면 못알아봐 연예인이야? 이건 상관없어 아니지 걸린거지 연예인이면 걸린거지 걸린거지 이름을 얘기하라 이거 걸린거야 가다가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거 걸린거지 어? 이거 걸린거야? 근데 예를 들면 수근수근 이 정도는 안 걸린거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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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어 저 사람 잘생겼어 이런거일수도 있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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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정도는 걸린거죠 만약에 우리가 봐봐 어 양세형이다 이거 걸린거에요? 아니지 나한테 아니지 이지로다 안걸린거지 걸린거지 어 팬콕 걸린거야 어? 어 당허 당허 이러면 걸린거야 너 나방 걸린거야 이거 무조건 걸린거야 이거 무조건 걸린거야 나는 근데 나 안걸릴 자신있어 그래 나는 진짜 잘걸린거야 그니까 그 그 우리가 그 걸린 사람거만 누락되는거죠 그쵸 야 그럼 너가 최대한 많이 내가 많이 살게 너가 최대한 많이 살게 그렇지 않아? 3만원? 내가 3만원씩 내가 진짜 3만원씩 어때 너네 나는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보다 알아봐 너는 알아봐? 어르신들은 많이 알아봐 너는? 저요? 저는 글쎄 난 많이 못 알아볼거 같은데 야 나 솔직히 많이 못 알아볼거 같지 않냐? 아니 너 엄청 알아볼거 같은데 어르신들이 너 많이 잘 알아보잖아 너는 지금 가평에서 너 지금 제일 연예인이야 너 근데 지금 이 패치같은게 연예인 같아 너 너무 연예인이야 너 귀걸이도 연예인 같아 너 이거 벗고 얘꺼 조끼만 이거 어 야 이거 약간 어 그치 괜찮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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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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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너 안갔대? 엠티 가는 대학생 같지 않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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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까요? 그냥 걸려서 그러니까 많이 사오면 이기는 거잖아 우리 돈 다 써 야 우리 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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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야 우리 좀 따라 따라 가야 돼 아 아 아니 지금 뭐 커피 사오라 그래가지고 어 내가 잘 모르겠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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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무조건 걸린대니까 와 큰일이다 어 어 어 와 여기 사람 많네 잠깐만 어 그래 그래 응응 여기 통화하는 척 해야지 사람들 못 알아볼 것 같거든 커피 파는 데로 갈려고 응 알았어 너 형 응 으응 우응 우리 회원하고 흑링 조회 아 아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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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6천 5백원 아 2만 6천 5백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빼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헛부치노? 하면 얼마요? 이거는 사람 먹는 거 아니고 강아지 먹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야자 과일 이거 하면 이제 디저트 종류에요 네 그러면 2만 5천 원에 딱 그냥 떨어지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 주무사 아 네 하나 주무사 아 네 네 네 네 손 드릴까요? 아 따 따뜻한 거 안 했다 아 따뜻한 거 안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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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아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테니스 왔어 여기서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